안녕하세요. 서울보석의 보석식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서 3부와 5부, 7부, 1캐럭까지 여러가지 크기의 솔리테어링을 그동안 많이 소개했구요. 프로퍼주 반지, 결혼반지, 기념비 반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손에 올리기만 해도 매력적인 빛이 나기 때문에 좋은 등급과 커팅을 가진 다이아몬드로 GIA 우신다이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빛을 가진 GIA 3부 다이아반지를 소개합니다. 평범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아주 특별한 착용하면 바로 인싸가 될 수 있는 다이아반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GIA 3부 다이아반지입니다. 어? 다이아몬드 형이 조금 특이하죠? 네, 원형 다이아몬드가 아닌 펜시컷 다이아반지를 소개합니다. 펜시컷 다이아, 생소하지만 요즘 핫한 다이아입니다. 동그란 형태가 아닌 타원형, 사각형, 물방울형, 하트형을 통틀어 펜시컷 다이아라고 하구요. 그 중에서 인기있는 오버커팅, 타원형 다이아로 만든 반지입니다. 원형이 아니라서인지 보면 볼수록 만족이 커지는 펜시컷 반지입니다. 다이아는 같은 등급에서 반짝임이 가장 좋은 GIA 다이아, 0.3캐럿, 이 칼라의 SI1 등급을 사용했습니다. 칼라 등급이 좋아서 완성 모습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펜시컷 다이아반지,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잠깐, 아직 구독자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보석지계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18개의 화이트골드 3부 다이아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펜시컷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형태를 왜곡하지 않도록 물림발 개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버컷 다이아도 타원형 형태를 잘 보여주기 위해 4개의 발로 고정하는 4프롱 솔리테어 세팅으로 만들었습니다. 4프롱 세팅은 오버컷팅된 다이아의 형태를 가장 잘 돋보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펜시컷 다이아 중에서 타원형 오버컷팅은 가장 인기 있는 다이아입니다. 라운드 컷팅된 다이아의 반짝임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매력이 있는 오버컷 다이아입니다. 반지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고정발로 발두께를 최소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펜시컷 다이아를 고정할 때 물림발이 크고 두꺼우면 다이아의 형태를 가리기 때문에 다이아를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최소 크기로 물림발을 만들어야 합니다. 완성된 반지는 손을 감싸는 링 두께를 가늘게 만들어서 다이아몬드의 시선을 집중시킨 반지입니다. 18개의 재질로 가늘지만 착용하는데 무리없게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델리용으로 꾸준히 착용해도 되는 반지입니다. 반지를 착용해 보면 다이아의 형태와 심플한 반지, 디자인이 시선을 끌어주고 펜시컷 GI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에 매력있는 반지입니다. 아름답고 귀엽고 깜찍하다 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벌컷 3부 GIA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만든 솔리테어링 완성 소식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프로포즈 반지 결혼반지로 추천합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것 영상 댓글이나 전화문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